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 뉴스 열한기하 15장에서 16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는 스카리아 선지자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숨 쉴 틈 없이 내부 쿠데타가 계속됩니다 셋째,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아람왕 루신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시작합니다 넷째, 남유다 10대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위협을 아수르 동맹으로 대응합니다 다섯째,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의 등장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열한기하 15장에서 1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75일, 열한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요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시리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의 제38년에 여로보함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라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라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라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요하부식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라임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라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라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0년에 무라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왁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악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로로 옮겼더라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유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왁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왁께서 비로소 아람왕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군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화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재사를 들이대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세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이르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로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로왕을 주여와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위성의 그 열저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하 15장에서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그 후로 네부쿠테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가리아와 설륨에 이어 왕이 된 문화험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후 부가히아 왕에 이어 베가왕 때에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아람과 동맹 관계를 맺고 남유다까지 연합하려는 계획을 펼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수르가 내려오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해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남유다 아하스에게 아수르 등장의 의미를 알리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우리 그동안 대단한 나라가 곧이 아수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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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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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opportun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